탁꽁 모음에 장업점이 뭐라고? 웨이크업 쇼 가는 대기실이 있을랑 이거 받았어요 아까 그분들? 네 보이시나요 여러분? 일 잘하네 일 잘하네 천천히 갑시다 과거 마스크 최대한 안 쓸 수 있는 대기실이 있으면 좋겠다 나의 밤들과 널 알아가면서도 눈부시리 피웠던 모든 아침도 여기 오션표에서 지금 밤 되겠고 지닌 맘은 슬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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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실이 무순장 ission 욕스티 으흐흐흐흐흐흐흐 아직은 모르겠어 실감이 안 나선가 원래 막 떨려야 되는데 오랜만에 어제까지만 해도 긴장했거든요 계속 노래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근데 아직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지 2, 3년 전 1 1 2 3 3 3 3 4 3 3 3 4 4 4 5 5 5 6 6 6 8 9 9 9 10 5 5 10 6 7 7 8 9 드디어 내방의 여름의 연 순서입니다 바이바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윗과 멋진 무대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로시라고 하고요 이번 연도에는 여름의 모션뷰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시나요? 제가 어떻게 보면 아직 스물둘이기 때문에 또래거든요 맞죠? 동년배라고 중국대학교 처음 오는데 너무너무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게 또 이렇게 자리에서 함께 호응도 하고 같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름에 나왔던 컴백곡 오션뷰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을 따라해주세요 이해해주십시오 이 곡은 이 곡의 런치 너는 날아와 좀 더 견뎌 당연한 삶으로 돌려줘 만나니까 밤은 마시오죠 내 때 Call it, call it, call it, call it 아무 웃고 아무 얘기가 내게 가려줘 네가 내게 말해주면 좋겠어 웃고 싶을 땐 울어버리고 웃고 싶지 않아 웃지 마다고 구름 맞아요? 구름 헬로 근데 여기 써있어요? 아니죠? 제가 다음 곡을 보기 구름이어서 이 곡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신 곡인데 그러면 정말 끝곡으로 구름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운돼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있게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5일 2명 오늘 5일 2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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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불렀어요? 이건 내가 졌어 잘 몰라도 너는 내가 내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여기도 멘트 샀더니 이거라고 하고 찍어줘 말라고 네!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가방이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올해 첫 축제 첫 무대에 섰어요 충북대학교 축제 했는데 온라인이지만 관객분들께서 와주셔서 호응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에너지가 살더라고요 저도 너무 재밌게 했고요 아까 블루밍분도 두 분도 여기 진짜 사신다고 해서 이렇게 선물도 받고요 인정 선물도 받고요 저희 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언제 올리죠? 6시죠?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오늘 서울로 이제 가야죠 또 여러분 안녕! 화이팅! 화이팅! 고마워요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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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